혹시 라이파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주파수가 아닌 LED의 빛을 사용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건데 와이파이보다 100배나 빨라서 미래 통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규현 기자입니다. 도서관이나 카페 사무실 등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려면 인터넷 접속을 위해 먼저 와이파이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와이파이는 접속자가 물리면 속도가 느려지고 해킹 문제도 불안합니다. 이 같은 한계를 넘기 위한 방안이 LED 조명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이파이 통신기술입니다. 통신 주파수를 이용하는 와이파이에 비해 라이파이는 빛의 파장을 이용합니다. 기존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보다 1만 배 넓은 가시광 대역을 이용하는데 와이파이보다 전송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 1초에 영화 20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 주파수 혼선으로 인한 사용 제약이 전혀 없어 비행기나 병원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라이파이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특허 출원도 해마다 5, 6시 건에 이루고 있습니다. 라이파이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 시범사업 단계를 거쳤고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이터와 사물 인터넷 시장 성장에 따라 데이터 요구량이 급증하면서 라이파이가 와이파이를 대체할 미래통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연구양입니다.